축복받고 그날부터 축복받은 건 아닙니다. 그날부터 야간 도주, 덜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이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인생은 다 부모랭이야. 그렇게 사기친 야곱이가 반대로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14년을 무섬살이를 해먹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만 딱 14년, 7년, 7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어떻게 보내는가? 7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겁니다. 7년을 하루같이 배우고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거든요. 야곱은 여러분 치사하고 사람이 좀 꼬잡아긴 하지만 사랑해서는 1번이세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온천 받는 데는 1번이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하루같이 살아간 사람이니까.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논팽이 같은 놈이 14년을 기다리면 고맙것어 안고맙것어? 그럼 논팽이가 있어봐야 행복을 알죠. 내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14년을 몸바쳐서 이 파출부 생활, 무섬생활을 해주는 소나이 됐다면 행복하지? 야곱은 사랑하나는 1번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나는. 그 여인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런데 또 그것도 재밌는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하고 천년만년 해로한게 아닙니다. 베냐민 노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편애했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아들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애들을 속이고 형님을 속였던 야곱이 이번엔 아들 명단한테 깜빡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오랜 세월을 눈물을 흘리면서 삽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여인이 나은 피부치 사랑하는 여인도 빨리 죽어버렸죠.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이라는건 생리적으로 독점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내만 좋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야 너는 인간관계가 원망하다 야 이놈 저놈 잘 떠올리고 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무데나 갔다오면 너는 저런 적응력이 탁월하냐 아무데나 갔다 오라고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사랑하면 까지고 비키고 사랑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라는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엘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다 잃어버립니다. 다 뺏긴 세월이 흠악한 세월이 요셉의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 역사를 이렇게 볼 때요. 참 하나님은 묘하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애간장을 넣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고 흠악한 세월이 되고 포기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항복할수록 그때부터는 이런 세월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빨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탕돌이는요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지 내가 원금은 회복해야 안 되겠나 내가 술 담배는 끊고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게 교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 회복이 다 됩니다. 자기가 술 담배 끊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금을 회복해서 온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펀득 돌아오는 게 수지 맞는 거예요. 빨리 돌아올수록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그 고약한 기질 그 기질을 마저도 하나님은 들어서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요. 저는 남들 앞에 내가 설교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의 미래를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야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야곱 똑같다 수준이에요.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통합한 성경을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옳컴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치료가 되고 공감이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야곱의 성질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이 성격을 가지고 얼마나 불평하는지 몰라요. 성격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입니다. 윗칸 내칸 성질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극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또라이 같은 아들을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다만 작품을 만드는 게 발효 숙성하는 세월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흘러야 숙성이 되고 작품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질 급하게 자식을 판단하지 말아요. 남편을 마누라를 판단하지 말아요. 성격이 어땠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성적이라 하는데 여대생들은 저를 보고 문은씨 쨔쨔하다 이러더라고요. 남자보고 쨔쨔하다 쪼잔하더라도 남자들이 다 싫어합니다. 남자보고 쨔쨔하다 해서 싫어하는 놈은 쨔쨔한 놈이에요. 자꾸 저보고 쨔쨔하다 쨔쨔하다 이러잖아 가시나들이 사람보고 문짱 문짱 이래야 될 텐데 저보고 문은씨는 너무 꼬잡하고 이기적이고 쨔쨔하다는 거예요. 내가 딱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나빴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제가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성질이 더러웠다니까요. 그 더러운 성질의 야곱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사람 성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성적인 사람 있고 외암적인 사람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이런 집회를 참석하거나 모임을 간다든가 쇼핑을 갔다 하면 되게 피곤해. 왜냐면 사람들 앞에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내성질을 부리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질을 부리는 걸 내성질 정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빨리 피곤해 와요. 집에 참석하고 쇼핑하고 나서 집에 가서 급속도로 피곤해 오거든 내성질이 들어와요. 내성적인 사람은 물건을 사도 빨리 못 사요. 이거 잘못 보면 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지가 의심증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살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온갖 매장에 가서 덜어두고 만져두고 다 대초, 대자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매장에 다 쏟아내기 때문에 다리가 아파.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이 못 내립니다. 모수껏에 악수 든다고 시큰 벌라 잡은 거 잠옷 같은 거나 사가지고요. 지가 들으면서 왜 아이씨. 아까 두 번째는 이거 살기 때문인 거에요. 성격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맨날 매장에 바꾸러 가기 때문에 매장 아준나 봐라. 아휴, 지가 또 온다 또 온 거죠. 저 강남도 이래서 아니가지고. 맨날 바꾸러 가고 내부산에 사과가 커 보이고 이러니까 덜고 오면 아까 이게 더 좋아하는데 맨날 갈등하고 혹은 왜 내성적이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소신하기 때문에 내성적이니까 맨날 갈등, 맨날 고민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급속도 필요감을 느껴요. 쇼핑을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 늘 신경을 번쩍 써서 내 성질을 버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빨리 피곤해요. 외향적인 사람은 주로 지각합니다. 미안하다. 차가 막혔어. 지만 막혔나 다 막혔는데 몇 개운 주제에 몇 개운 명이 그래 많고 외향적인 사람은 웃어도 벗게 안 웃고 옆에 있는 사람을 두드려가면서 아휴, 기분은 없다. 강의가 재밌다. 아휴, 웃어. 야단도 서로 취기는 없디요. 옆에 사람을 두드려가면서 웃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집회 끝나고 나면 슬프다. 도저히 부모하는 게 아니구나.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몸살 나는 여자가 있군요. 이상합니다. 집에 뺨짝도 안 오고 가만히 설계짐하고 있을 때 몸살 나는 여자가 있고 싸돌아 댕기고 전교하러 댕기고 찬양을 부르고 집회를 참석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막 길을 갈다 가지고 으헛. 어디 팔게 없나. 댕길수록 시장 갔다 오고 사람 만날수록 귀가 펄펄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해성적인 건 쪼다갖고 외향적인 건 활달하고 좋냐. 천만의 말씀. 야인시대 드라마 보세요. 외향적이고 초장에 설치되면 다 칼맞아 죽고 성질이 급한 놈이 술과 문제 된다니까요. 설치는 것들은 빨리 죽어. 급하다고 설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CEO들. 세계적인 최고 경영자들을 암케이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의외로 60, 70%가 외향적이 나죠.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니까요. 아멘 문제가 없어요. 야... 여러분 야곱은 내성적이고 정용한 사람이고 쪼다, 갱신, 숙맥 에구 남자 자식이 쪼자팍으로 집에서 밭죽이나 쪼거예요. 이따서 그렇게 못해보니까요. 괜찮아요. 죽겠어 쓰시면 됩니다. 죽겠어 이런 쪼다 같은 거 무지러기 같은 거 뭘 만들지 행복죄로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쪼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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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수를 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낼 때 세월은 험악하지만은 지나고 나는 잠깐이요. 험악한 세월은 지나고 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일생을 볼 때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행복자로 이긴 자로 기어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여신 하나님의 그 설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꼬라지가 아무리 슬펴도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의 꼬라지 나의 그 성깔도 자랑스럽고 축복이 되고 즐겁더라고. 그게 행복한 거에요. 그게 행복한 거에요. 하나님의 솜씨가 위대하고 오늘 이사야 41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작품세계가 신비하니까 야곱은 그런 세월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다. 그 원형의 뜻을 보면 야곱은 다른 사람의 장소를 차지한다. 약탈자의 뜻이에요. 약탈자 속이다. 사기꾼의 뜻이 야곱이지만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세요.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야곱을 제일 싫어했지만 그런 지름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시는 걸 보고는 야 나도 가망이 소망이 있구나. 그런 여러분 형편없는 사기꾼 같은 것을 약탈자로 속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기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냄새나는 야망마저도 하나님은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기질대로 깡살대로 바지까리에 붙고 매달리는 걸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요. 기질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속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점 그런 지름이 같은 더러운 성질을 맞춰도 쓰신다. 죽겠어 쓰실 때는 그게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그 약점이 성경은 흰 부분은 아니고 검은 부분이 많다니까요.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그런 타락한 인간의 오점이 뚝뚝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껴주시는 거예요. 장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은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납니다. 장세기 25장 23절에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큰 자를 오든 자로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애비 이삭이 잘못하면서부터 역사가 험악한 세월로 흘러가라. 사랑하는 아들 둘이가 형생 원수같이 진하게 되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같이 데리고 못 살고 야간 도주하게 만드는 결과가 그 아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엉망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엉망을 입어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런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해도 못 이겨. 하나님하고 이 정도 같으면 숨바꼭질을 해보지만 동남을 가봤자라는 뜻이까짓게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썩이해도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지 마라 스스로 써주지 마라 쉬는대로 거두는 게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훈을 하나로 모아놓은 게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짜가 없어요. 야곱이가 사기치고 도망갈수록 수업료만 잔뜩 내고 인생이 종합되어 고생마카를 졸업하는 거예요. 그 만큼 세워만 흐뭇하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는 게 그게 빠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는 게 내 인생의 세월을 이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벗어날수록 당장은 방황기가 길어지지 당장은 돌아오는 게 수지 맞듯이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형님도 아버지도 쏘겨먹은 것 같지만 그 쏘겨먹은 그 선지를 그대로 보복을 당하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여러분 20년 세월을 도망을 가는 20년 세월을 형님이 두려워서 만나는 죽으니까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해야겠고 아버지를 형님을 쏘겨먹은 그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14년을 사기당해서 무승살이하고 여러분 그 삭살 품삭을 계산할 때 보면 10번이나 더 분역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10번이나 더 계산을 바꾼 사람이 외삼촌이 왜 쥐가 쏘기니까 쏘긴 대로 그대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인생을 돌고 도는 거예요. 부모를 행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너희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수 있으면 착하게 살아가세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게 하세요. 왜요? 다 치면대로 뿌린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원칙이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기도를 몇 대만큼 하고 여러분 무슨 대답을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을 기도하는데 주의가 없고 복근이 당첨되게 하죠 없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데 복근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복근이 안 사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심지를 않고 심은 것이 없는데 대답을 꿈꾸는 거 그게 쪽박찰 짓이에요. 그 욕심의 노예가 되면 사람이 비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기질이 더러운 성질 마저도 하나님이 고쳐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우리 형님이 무서워가지고 20년 동안을 도피해서 살아가는 동안 다리 뻗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리 뻗고 잠이 오고 있어요. 20년 동안 두려움에 공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님을 속여먹고 그 비싼 대가를 손절을 내면서 방황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형님한테 돌아가는 걸 보세요. 아주 미리 사절단을 보내서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를 짜가지고 형들을 보내나가지고 합니다. 조를 세워가지고 재산을 두 개로 나누어가지고 하나가 뺏기면 하나가 토끼를 나고 부인도 여러분 몬생이 망으로는 앞에 세우고 잘생긴 건 뒤에 세우고 몬생이 그것도 크지만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를 나고 큰 야곱은 끝까지 그런 꼬작한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런 야곱이가 잔머리 대머리 굴려가도 되는게 아니라니까요. 잔머리 큰 머리 굴려가도 안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형님의 강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복하기를 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이 선물 보따리가 줄을 작전이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단파를 짓는데 둘이서 생실험을 하고 날이 새도록 환덕배가 뽀사지도록 실험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무엇을 붙잡고 실험을 하나요? 시잘때는 잔머리 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잔머리 굴릴수록 이게 길어집니다. 야곱이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형님과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복하면서 단판, 독대, 짓고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다리뼈가 부서지면서 야간 도주할 때 써먹었던 한도뼈가 부서져서 도망도 못가 그때 가도 오도 못한 절대적능의 상황에서 거기서 그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실험이라는 게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실험을 하듯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 간청하는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실험을 하다가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20년 동안 쌓였던 문제가 그 다음날 형님의 애설을 만나니까 본능적듯이 녹아버려요. 그렇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된다 할까요? 신앙생활은 대리전이 아니에요. 아빠가 장롤하고 내가 장 몰고 먹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집사라고 내가 집을 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하고 짓고 독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줄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운성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렇게 세월이 상당히 흘린 거예요. 왜? 야곱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생활 안에서 늘 느끼는 게 한 가지가 항상 정병법으로 살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오해가 있을 때 걸려 전화를 바로 하는 게 좋아. 그걸 사람을 넣어가지고 중계를 해가지고 불목사님 시켜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도망하지도 마고 피하지도 마고 두려워하지도 마고 떨지도 마고 쫄지도 마고 자살하지도 마고 정병으로 문제를 직면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문제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도 안 하고 싶고 또 무슨 암일을 할까 싶어서 집에 겁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도 안 가고 싶고 의사생들 가면 겁이 나고 우리는 직구 대면하는 걸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제약된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진성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거나 다치면 스스로 햇볕을 찾아가가지고 자외선 치료, 저외선 치료를 한다니까요. 진성은 지가 몸을 다치면 황통을 핥다 먹고 망초로 약초로 뜯어먹고 지가 온천을 찾아간다니까요. 사람은 반대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건데 십자가를 내려놔야 될 건데 자꾸 달팽이처럼 속으로 숨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야곱이 그 마지막 문제는 하나님 앞에 짓고 독대하게 해결이 됩니다. 약복감에서 하나님하고 실험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약복감은 건너야 사기꾼이 이길 자가 됩니다.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라구요. 더이상 사기나 처먹고 사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더이상 꼬잡하고 기질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잔노리를 굴리지 말고 좀 큰머리를 굴려라. 하나님하고 단판을 독대로 짓고 나면요. 약복강을 건너면서부터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만날 때, 고기는 만날 때 만남도 세 가지가 있다 하더라구요. 생선과의 만남, 꽃과의 만남, 손수근과의 만남이 있다 하다. 생선을 만질수록 비릿하다는 거예요. 생선과의 만남은 만질수록 뒤끝이 안좋은 게 있어서 생선과의 만남이 비릿하게 되고 꽃을 만날 때는 화려한데 만날 때는 화려한데 꽃은 며칠 안 만나는 거예요. 열혈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고 30년간은 저벌이 없다고 꽃을 만날 때는 너무 예쁘다. 철죽이 만발하고 개나비가 만발하고 좋아 좋아.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꽃과의 만남은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고 떨어지는 게 문제고 수근과의 만남은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아플 때 싸매주고 그런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부분을 꺾지 않으시고 싸매고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지 마세요. 살아갈수록 저는 아주 소심한 사람 저는 아주 여러분 겁이 많고 굉장히 우여 부담하고 쪼잔하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자체를 저는 겁을 냅니다. 사람 눈동자를 똑바로 못 쳐도 민망하고 나는 눈가를 어떻게 빠지시더라고요. 일단 피하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힘을 안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필요한 양식 밥 세 끼를 주시는 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1억 원이 필요한 일용, 썰용 오늘 썰 만큼 하나님을 주신다는 게 일용할 양식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사건, 사고가 다 하나님의 오케이, 6개의 결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괴롭은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이 봉착할지라도 하나님 결제하실 수 있긴데 오늘 아침에 이런 양식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전략으로 붙여서 문제가 있다면 찾아가세요. 문제가 있다면 바로 만나세요. 얼마나 우리를 마주하고 붙어 붙어 짓고 독대하시라니까요. 원칙으로도 그러신데 변명을 하고 짜증을 하고 짓고서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와요라는데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는데 하나님하고 붙여라니까요. 세무실험을 해봐봐 하나님하고 다시 따위 부러지더러 하나님하고 여러분 한두 배가 빠지고 날이 새도록 붙여봐봐 그러면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하나님하고 단판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애꾸던 가족을 탓하고 병죽을 울리고 맨날 술이나 토마시고 또 딴짓 해봐봐 이것만 길어지죠. 흠악한 세월을 채우지 말고 행복한 세월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약복강에서 끄고신대요. 하나님하고의 단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야곱을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다가 돌판에서 돌 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닥다리 하나는 사닥다리가 뭐예요? 그 원래 땅이 루스라는 땅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절에 보면 루스라는 땅에 가다가 밤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를 떠나서 정처없이 떠나가는 낙음의 세월이 그때 스타트가 되잖아요. 가다가 돌길에 밤길에 벽에 벽고 돌멩이를 벽에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빠져 자는 땅이 루스 땅이에요. 루스 땅은 이게 불리라는 뜻이에요. 불리예요. 나누어지고 불리예요. 사랑하는 엄마에게서 떨어지고 민원하고 오나 찢어보고 살았던 형님하고 관계가 분리가 되고 흠흠흠 떨어지고 분리됐던 관계가 이 루스 땅이에요. 그런데 이 루스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베델을 만드십니다. 베델을 만드십니다.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야곱이가 깨달은 음매 여기도 하나님 집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불리된 집구석 불리된 가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라 내려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죠. 베델로.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베델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단을 쌓고 서약을 할 때 헝정을 합니다. 이게 끝까지 사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헝정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저를요. 다시 우리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면요. 제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주고요. 그 다음 이 동에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 할게요. 그럽니다. 저는 그 성경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하고도 헝정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헝정의 은사답고 인간적으로 괴산을 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야. 그런 야곱을 하나는요. 웃었습니다. 그래도 봐라. 니 함 살라고 봐봐라. 그렇게 형님 썩여먹고 잘살아 볼락고 부자 될락고 썩이지만 뱃삼촌한테 괴산상 5분이라도 썩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인은 잃어버리게 따라나 잃는 것은 강간을 당했지요. 아들들 큰 아들들은 대응사건을 저지르지요. 사랑하는 아들 열한번째 요새는 잃어버렸지요. 그런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희망금이 된 나는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떤 데는 보면 참 여러분 많지 않은 세월이지만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제가 인생의 세월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들 내가 머리만 흐어치지 나이는 저건 안됐습니까? 제가 4학년 2반입니다. 얼굴이 제가 성도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님 되게 얼굴이 시커무게 난데 실물로 보내고 피부가 장난이 아니니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나이가 안 남아요. 세월이다 인생이다 이런건 아직은 못할래 나이는 아니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면 험악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삶.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리고 불신가정에 예수님은 직구 속에 태어나가지고 성탄절에 어릴 때 빨리듬으로 교회 갔다가 급등 조직에 몸을 담고 집을 가줬어요. 저를 위해서 축복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예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산 천재들은 일갑친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땅이 혜택하듯이 부산까지 떠내려가가지고요. 30년을 지났어요. 뒤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 압질한 세월을 지났은 날이다. 그런데 지금 어차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얼마나 불쌍히 성질 더러운 거 꼬잡하고 치사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얍삭하게 이럴 때가 또 나는 야곱이 싫다니까요. 그 야곱 같은 진영이 같은 인간을 얼마나 만지시고 붙드시고 써내시고 회복을 하셔서 행복 충만하게 만들어버려 우린 자다가 일어날 때 새벽에 한 잔을 먹고 잡니다. 하이 렐라. 하이 렐라. 하이 렐라. 하이 렐라. 나 같은 잡것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참 헐벌 나게 겁나게 복을 받으시구나.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가니까 지렁이 같은 꼬라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행복하자 행복하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바람이나 자다 일어나도 팔짱 꽂혔구나. 내가 완전 신분이 보통 좋탈 불곱이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변화될 줄 예전에 몰랐다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선택을 잘해서 골라잡아서 아니올시다. 천볼만큼 실패하고 바보 등신같은 짓을 하고 어쩜을 남기고 허물투성이고 실수 연단 등신 쪼다 바보 축구 계속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창피해요 창피해 제 지나간 세월을 몰래카메라를 틀어본다면 여러분이 앉아있을때 아무도 없어요. 하 그래 살아갑니다. 어릴때는 형님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대가리도 안들어가는게 해돌라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사각사각 온갖 생각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되더라고 또요. 터지고 자빠지고 수술하고 병들고 병원에 6달을 누워있고 아이고 자취를 11년 해봐 그런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야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작품 세계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했더라 하나님이 만지시고 붙드시고 만드시고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 야곱에게 야간 도주하고 덜판에서 노숙하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각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너는 축복자로다 너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반드시 너를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응답하리라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뭡니까?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는 어휘적인 설명은 시력 시각 상상력 선전 상상도 미래도 환상 비전 앞에 비서 비전 여러분 이게 투 룩 투 시 보는 행위 보는 감각 보는 능력 상상력 통찰력 초자연적인 시각을 말아 청사진 꿈을 통해 감자한 경험을 통해 어떤 정신적 이미지 미래에 하나님 주실 축복권을 미리 내다 놓은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시는 물건에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때로는 야간 도주하듯이 그렇게 정체 없이 가도 하나님은 베벨에서 그 불리의 땅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비전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꿈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나님의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야망의 계절에 본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은 하나님 빨리 들어갑니다. 야곱이 그렇게 좋아했던 요셉은요. 오랜 세월을 죽음질로만 착각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스마리를 하면서 살았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만나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발급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이 쳐박아서 강건적으로 떠밀어서 하나님이 맺힌 건 다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야곱이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장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과하되 내 나건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엄마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건의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장세기 47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요 나이가요 130살밖에 안 됐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요? 진병이 같은 야곱아 험악한 세월을 지나 본 게 어찌 되겠노? 그 다음에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야곱이란다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께서 그 골치 아픈 야곱을 그 사기꾼 야곱을 변화를 시켜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4절 1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 할 것이다. 인생의 신바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행복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 반드시 그 신분이 누구든지 없다든지 하나님을 행복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니까요. 행복! 여러분 살아갈 때 삶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핑계내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험악한 세월은 그렇게 살아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기름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세월이 허락했지만 그 시간은 사실은 나의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을 발효, 숙성시키는 그런 여각이 작품, 제조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은 기도하고 절 볼 때는 찬송하고 배우선을 시줄로 날질로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기꾼을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지난 생활을 하는 건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았다. 예수 믿었다. 신학을 했다. 성경을 배웠다. 잘 좀 행복해지더라고요. 존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이 나 같은 작것을 이 불신 과정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짓 것 속에서 억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민족이 후밀해서 나를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품을 주신 거면 또 황금이, 설문이, 간척이, 위지로서인데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목회자를 만들어 가지고 존경하신 성도님들 앞에서 메신저가 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다니 진짜로 행복하고 진짜로 자다가 이러면 또 웃을 일이에요. 자다가 이러면 또 할렐루야 어째을까?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월을 지났든지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집에서 돈이 많든지 없든지 국민학교 때 범당자가 했든지 말든지 백악집에 금송하자가 있던지 없든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부른분들은 반드시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지나간 때가 족하오니 어둠의 때가 족하오니 이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행복자로다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베끼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분상으로 체질상으로 기질상으로 사업상으로 소류상으로 존재상으로 의미상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지렁이 같은 그런 인간일지라도 여기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행복자로 만들어서 행복 만끽 행복 만땅 일본은 성령 충만 안하고 성령 만땅 성령 이빨 이러더라고요. 만땅이란 말이 이빨이 됐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행복 충만한 것이 반드시 우리 사이를 행복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시작은 지렁이 같이 시작해도 끝은 행복자로 끝나기 때문에 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내가 가화장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죠. 아 미쳐 미쳐 미쳐지 마세요. 말씀을 즐거워하세요. 여하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여를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과 책망과 다르잖아 이런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론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예정하시고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중부하시고 변화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하시고 견인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를 고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지었다는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천국에 발굴 가서 행복 팔자가 늘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저는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야 참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행복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 그 세월 오다는 흔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뒤돌아 보세요. 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아련하고 뼈로는 가슴 아픈 일들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절이 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 양심이 있다는 사람이 안 그런 거예요. 손톱만 칼에 양심이 있다면 빈대도 납작이 있어야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제의로서이다. 뒤돌아보면 내가 천번만번 욕심이나 부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망치고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댐비고 하나님 앞에 썩이고 만허리 여기고 다 그렇게 살아옵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고 그런 험악한 세월 역사가 이러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뒤돌아보면 가슴이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시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를 기어이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흥을 넘어서 변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나면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이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지구석이 얼마나 복잡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부인이 4명이고 아이가 12명입니다. 신랑은 하나고 여자가 4명이면 지구석이 좋겠어요? 동부인 레아 세컨덜 라헬 두 여자가 아 쓸어놓기 큰 테스트 하잖아요. 미안하 너는 내 하나 놓고 두 여자가 못하는 옷도 안되니까 좋은 인기를 들려가지고 내 대신 펑펑 나라. 내 하나님은 내 새끼로 계산을 하니까 하여튼 그 집의 아가 12명이고 은혜가 4명인데 그런 집을 배진이를 가죽이라 해요. 하나로 만든 배진이 콩가루 집안이요.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12명을 쭉 써봐라. 여기에 허중이나 흔들둥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써라. 종년들이 낸 것들은 옛날부터 양반 썩놈 따졌다니까요. 종년들이 낸 것들은 서러워. 흔들둥이가 흔들둥이가 서럽다니까요. 종년이 났기 때문에 그런거요. 서자 출신이요. 하나님은 12명 이스라엘 야곱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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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 우리라니까요. 열두 아들을 여기를 쭉 써봐라. 여기 종년 출신들은 하나님이 그래 안하시고 열두 아들을 열두 집하로 그대로 들을 쓰시잖아. 하나님께서 들을 쓰시면 됩니다. 신분, 과거, 형편, 세월을 얘기하지 마라. 이거요. 죽겠어. 쓰시겠다는데 죽겠어.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있는거요. 야곱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집구석에 배지민 가족에 콩가루 집안에 열두 아들을 차질 없이 융전사건을 안 두고 다 존경한 자들로 이스라엘 집하에 목소를 두고 열두 집하로 그냥 들어 쓰시잖아.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게 야곱의 축복이 까요. 요셉의 축복이 까요. 노래 제목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건 요셉 이야기인데 성경이 요셉이라고 안하고 야곱의 축복을 한다니까요.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보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 사랑하는 여인 나에게서 낳은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가 아들농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죽음 들어갔다니까요. 오랫동안 자식을 가슴에 묶고 살았거요. 가슴 아들하고 살았는데 그 자식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축복을 그랬더니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가지 나살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때와 아주는 막 워낙 밑두들로 뻗어가고 막 흔한 어둠으로 질질이 떨려간 것 같지만 그게 조기유학 간거요. 커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캐러 일어났다시고 낙타비를 엉쳐가지고 엉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그 아들때로뿐만 세계를 영광으로 엘붙이 팔을 능성하지 않는가 뭐 세번거념 얼굴에 선발 들어가가지고 모세시대 볼때로 축복이란건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놀라운 계획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손실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 억탄 욕심부러기 엉망진창으로 사랑합시라도 하나님께서는 험악한 세월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여의 축복자로 행복자로 맹드십니다. 아멘.